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지난 19일에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느닷없이 통일을 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발언을 했고 사실상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가지고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임종석이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면 논란이 있을 것을 몰랐을까? 절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왜 임종석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와서 꺼내가지고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임종석은 해당 발언 때문에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좌파 진영에서 주차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임종석이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안보 전문가들은 임종석이 굳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북한의 정치 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나 김정은은 10월달에 중대한 선언을 할 예정인데 임종석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파장을 일으킨 것이라는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임종석은 통일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고 남북이 그냥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으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객관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보수진영은 물론이고 좌파진영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쏟아졌으며 그도 그러할 것이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커리어를 보면 평생을 통일을 외쳐왔던 사람인데 본인의 신념을 한순간에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 좌파진영에서조차도 제가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종석의 발언에 대해서 보수진영에서는 임종석은 친북을 넘어가지고 종북을 넘어가지고 충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북한에 충성을 한다라는 뜻이죠. 민주당 진영에서조차도 임종석이 실수를 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임종석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의 발언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언론 측에서 입장을 요구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임종석의 발언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 세미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의 발언에 대해서 평생 통일을 외친 삶의 궤적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친북, 종북에 이어가지고 김정은을 따르는 종은이라는 파벌을 하나 만들었다면서 임종석의 노골적인 친북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또 보시다시피 임종석은 본인의 발언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에서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그가 욕을 먹을 줄 몰랐을까? 절대로 아닐 것이고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파장을 일으킬지는 임종석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런 말을 지금 타이밍에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임종석의 총대를 맺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임종석이 떠든 말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다가 고스란히 힘을 실어주는 말로써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2월 30일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올해 1월 15일에도 최고인민위원회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발언은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이 흡수통일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통일을 본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따라서 현재 통일 논의는 북한 정권 붕괴 및 흡수통일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북한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는 통일 논의는 아예 배제하겠다라는 이러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통일 자체를 거부하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으며 통일을 거부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려는 속셈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김정은이 주장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론은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부정을 당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실제로 김일성하고 김정은의 통일론에 위배가 되는 발언이며 김정은의 이러한 주장은 북한 사회에서조차도 이론화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을 거쳐가지고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이어오는 정통성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론을 부정을 해야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선대수령의 유흥과 배치가 된다라는 딜레마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에 정당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론화 작업에 들어갔으며 실제로 북한은 다가오는 10월 7일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데 해당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과 보충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고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로에 대한 법률적 제도화를 완성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지난 1월 달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하고 영해 영공조항을 신설해서 주권 행사 영역을 명시했고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다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에 적대적인 두 국가를 명시하고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을 일괄 삭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힘을 실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석이 갑자기 지난 9월 19일에 김정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저라한 발언을 한 것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이 북한에서 제도화되기 전에 임종석이 총대를 메고 남한에서 분위기를 띄워주는 모습이며 임종석이 이런 식으로 이슈를 던지고 남한에서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빌드업을 시키면 북한 측에서는 임종석을 비롯해 친북 인사들이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빌드업을 시킨 것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봐라 남한에서도 그것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다가 옳다라고 힘을 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틀린 것이 아니다. 남한에서 인정을 한 만큼 이제 북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며 김정은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헌법도 수정을 하고 북한이 자주적인 국가로서 통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통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정치권에서는 임종석을 향해서 종북을 넘어가지고 충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럴 거면 도대체 뭐하러 대한민국에 살고 있냐 당신이 좋아하는 북한으로 넘어가라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한편 이번에 임종석의 주장에 대해서 탈북민 출신의 의원인 박충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힌다면서 임종석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남한에서 떠들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지금 임종석의 발언은 김정은이 임종석의 입을 빌려가지고 여론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으며 더 나아가서 문재인이 있는 자리에서 임종석이 저런 이야기를 떠들었는데 저거는 분명히 문재인과 교감을 하고 통일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진짜로 보면 볼수록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특히나 요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오물풍선을 띄우면서 대남 도발을 하고 있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피로도를 쌓이게 만들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노리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해가지고 현 정권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우리 국민들의 극도의 피로감을 유발하고 불만을 갖도록 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 정부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기냈다는 사람이 총대를 메고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기가 막힌다라고 생각이 되며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문재인이라든가 임종석, 최정과 같은 종북 인사들에게 휘둘리고 농락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